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상담사 과정 제 3과목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교재를 새로 나왔어요. 2012년 4월 이후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교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교재가 나와서 여러분과 또 같이 부동산 펀드 아주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일단은 22페이지부터 실제로 교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부분은 총설이에요. 근데 총설은 시간 많이 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온 부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25페이지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의 기초 이해 파트입니다. 여기서 의의 됐고요. 넘어가시면 26페이지부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및 이해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펀드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부동산이 뭔 뜻인지는 알아야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부동이란 말이 있고 이제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움직이지 않는다. 산은 재산할 때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산 그러면 뭐 보통 재산의 의미로 장소적 의미로 재산 이렇게 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할 때 산은 이거는 산이라는 말은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건 뭐 시험하고 관련 없지만 서울에서 나으셨다 그러면 서울생 이런 말씀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말입니다. 서울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서울산, 대전산, 부산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중국산 할 때 산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1970년생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70년 산 이렇게 안 하는 거고 이제 시간은 생이라고 씁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말에 이제 산자가 들어간 건 장소적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물론 이 부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일본의 1870년대에 번역을 한 번역물의 성과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철학, 뭐 국어, 종교, 과학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자 이 부동산 펀드를 공부하기 전에 부동산이 뭐냐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때 개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 중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도적 개념으로 이게 봤어요. 법 제도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봤다. 자 이랬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이거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을 좁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을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광의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플러스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토지는 랜드, 땅이죠. 땅이죠. 정착물은 인프롬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토지에 정착되어서 토지의 성질을 개량하고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포함하면 이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협의 부동산뿐 아니라 광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동산의 영역을 확장시킨 게 있어요. 확장시킨 것을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광의 부동산은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여기다가 준 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준 부동산 괄호 쳐놓고 의제 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 부동산,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다 같은 말인데 이 준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봐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원래 얘네들 부동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업권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동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등기나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봐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여기다 준 부동산을 이렇게 포함시키면 이게 광의 부동산이다 이거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봤는데 여기서 용어 하나 알아 놓으시죠.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하고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면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다릅니다.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엄연한 별개의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래할 때나 아니면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복잡하거든요. 토지 따로 하고 건물 따로 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로 취급해서 다룰 때는 복합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하나로 다루어질 때 복합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토지와 그 정착물의 권리관계가 특별히 설정되어 있거나 상호가치나 이용 등의 영향력이 복합개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 그러니까 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권리관계가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하나로 취급하는 걸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 좀 알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펀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려면 반드시 이 부동산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아니면 바람직스럽지 않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서류를 떼어봐야 됩니다. 이 서류 떼어보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용계획확인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등기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구성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 구성. 등기부는 세 개로 구성돼 있다. 세 부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 놓으시는데, 일단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라는 거는 사실관계에요. 그래서 뭐 주소 이런 거 적혀있죠? 여러분들 등기부 띄어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껍데기가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장부로 돼 있을 때는 세 장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엔 전산으로 띄니까, 표제부 하면 한 장에도 표제부 갚고 울고 한 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표제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건 사실관계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표시 번호라든지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지라는 게 그게 뭐예요? 번지수 이런 거죠. 그런 거 있거나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표시가 돼 있죠.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갑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갑구는 뭐가 기록이 되느냐 하면, 소유권에 관한 권리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소유권이 얼마나 언제 이전됐는지, 그리고 소유권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 갑구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기재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소유권 말고 대표적인 게 저당권, 이런 거죠. 근제당, 저당,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을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지 관련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 관련 공적장부를, 토지 관련 공적장부, 공적장부라는 거를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니까 땅지요. 지적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공부, 공적장부니까 지적공부. 그러면 지적공부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거 말고, 토지의 모양이나, 아니면 위치를 그림으로, 간단한 그림으로 표기한 게, 지적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 그래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부다. 지적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부가 하나 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또 확인서라고도 하고, 확인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에 적용되어 있는, 공적인 규제, 공적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한 문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농업지역이냐, 이런 거, 농지냐, 뭐 이런 거 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용도지구로서, 미관지구냐, 경관지구냐, 방화지구냐, 방제지구냐, 고도지구냐,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냐, 아니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냐, 시가와 조정구역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아닌지, 항공운악지구인지 아닌지, 수전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거래할 때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래규제가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투기과열지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용계획확인서를, 이걸 띄워보고 열람하지 않는다는 거는, 투자할 때,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땅을 투자할 때는,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8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죠.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 밑줄,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서류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네요. 여러분들, 도시관리계획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열람해서, 혹시 공적인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있습니다. 땅을 분류하는 것이죠. 땅을 분류할 때요. 한번 보세요. 땅을, 여러분들 어떤,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땅을 분류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또는 학문적으로 따져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땅을 분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도 분류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도 편의상 분류하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일단 사람을 분류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나눠본다. 그럼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분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흔히, 우리가 분류 기준으로 쓰는 게 뭐냐? 사람을 나눌 때, 뭐가 있을까요? 뭐 성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별. 성별로 나눈다.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죠? 성별,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남녀로 나눠지겠죠. 물론, 성 정체성을, 그, 헤매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남자 또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로 나눌 수 있지만, 또 분류 기준을 다른 거를 쓰게 되면, 또 다르게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형,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혈액형 그러면, A, B, O, 뭐 A, B, 이런 식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로 나눴을 때, 남녀라는 성별의 분류 기준으로 썼을 때, 이 촬영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성별로는 다르게 나뉘어진다 하더라도, 혈액형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혈액형이면. 그러면, 뭐 혈액형만 있는 거 아니죠? 출신 지역, 그 다음에 무슨 뭐 키, 뭐 외모, 뭐 하여튼,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을 쓰느냐에 의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많이 나눌 수 있는데, 땅은 분류할 때, 이 대충 법률에서 보통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이 법률에서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춰서 분류 기준을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지적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지적법. 근데 이 지적법이라는 게, 지적이라는 말은요, 지적이라는 말은 땅지자에다가 호적할 때 적자입니다. 사람한테 호적이 있죠? 요즘에 호적제도 없어졌지만, 자, 호적이라는 걸 띄워보면, 요즘에 이제 호적이라고 안 하고, 제적부라고 하는데, 그 뭐, 과족관계부, 여기서 없는 거를 이제, 제적부라는 거로, 제적부라는 걸 띄워달라고 하면, 옛날 호적을 띕니다마는, 근데 이 호적에 보면, 내가 누구한테서, 부모를 누구로 해서 언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쭉 하다가, 언제 누구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누구누구를 낳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혼, 즉, 아이덴티티가, 벌써 쭉 위계적으로, 조상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내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호적처럼, 땅에도, 이 호적이 있단 말이죠. 이 땅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땅의 호적을 지적이라고 한다.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소유권이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왔고, 땅이 언제 분할이 됐고, 언제 합쳐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적에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적법에서는, 이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토지를, 대한민국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대한민국 토지를 28종류로 나눕니다. 28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지목이라고 그래요. 토지 목적, 토지 용도를 지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을, 대한민국 토지는 28개로 나눠요. 28개에 따른 지목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용어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지목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가 있는데, 이게 까다롭게 안 나오니까, 28개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용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별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여기서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한반도하고,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합니다. 그런데, 시료적 지배가, 북한 쪽은 시료적 지배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제외하고 나서, 남한, 남한, 남한과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시료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이요, 이 땅이 세계에서, 굉장히 유래를 잡기 힘들 정도로, 밀도가 높아요. 인구가 많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한 4,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좁은 땅 덩어리에, 4,800만 명이 오글거리면서 사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이 국토가, 이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좁은 나라인데, 이 국토를, 마음대로 난개발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공통의 유산인, 후세대까지도, 잘 쓰고 몰려줘야 될 국토가, 어떻게 되는지, 난개발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토지공법적 체계, 국토를 이용하는 법체계는,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계획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꼭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대한민국 토지를 나눕니다. 나눕니다. 토지의 적성 같은 걸 감안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토지는, 일단 크게, 4개의 용도로 나눕니다. 4개의 용도로 나누는데, 대한민국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 여러분들, 참고로요, 우리나라 도시지역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국토에 대하여, 전국토에 대하여, 6%, 6%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한 11%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6% 정도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착각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에요. 사실상 산지가 많아요. 그래서 택지로 이용할 만한, 평평하거나, 완만한 구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기가 참 어려운 나라에요. 그런데, 이 좁은 땅떡어리에서,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전체 남한 면적의, 1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살아요? 이게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9% 산대요. 그러니까, 대충, 4,800만 명의 반이 되니까, 2,400만 명이, 여기서 오글걸리면서 산다. 이게 아주, 큰 문제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면, 국토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토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4개의 용도로 나눌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국토계획법에 의해한, 국토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1번, 도시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자연환경보존지역, 4번, 준농림지역, 또는 4번, 준도시지역. 이런 식으로 내면, 준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아시겠죠? 준자 들어가는 토지 용도는, 2003년도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책에서만 존재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준도시나 준농림을 모두 관리지역에 포함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준도시나 준농림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토지가.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중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삽니다. 상당수가. 그러면 이 도시가 중요하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떻게 또 나누느냐? 어떻게 나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사는 데가,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상업지역, 공업지가 중요한 거 같죠? 땅값은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행위하는 것 중에, 중요한 행위는, 대개 주거지역에 삽니다.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애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애 낳고, 이게 전부 다 주거지역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별본일 없는 일이,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게 자기 집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은, 인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주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거지라고 하는 걸 또 나눕니다. 주거지역을.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요. 이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같은 걸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은 주변에 말이지, 옆에 카바레도 있고 말이지, 막 이렇게 거지러운 동네에 내가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은 대개 준주거지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전용하고 일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 이렇게 둘로 나눠요. 1종, 2종 이렇게 나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1종, 2종,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 그다음에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야. 그다음에 일반은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이에요.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이야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조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일단 대한민국 국토는 크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도시지역의 경우에, 도시지역의 경우에 다음 30페이지 보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중에 주거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정도 있다 정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아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펀드 투자 상담사가 돼서, 그래도 투자자 있잖아요. 고객하고 상담을 하려면, 사시는 데가, 주거하시는 데가 어떤 지역인지, 이런 거 정도는 분석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토를 무조건 4개의 용도 크게 나눠서, 이걸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용,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내가 도시지역에 사는데 상업지에서 산다, 상업지에 내 집이 있다,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도심이나 부도심이거든요, 거기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실은 일 안 해도 돼요, 먹고 살만 하니까, 임대료만 가지고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용도지역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분류할 때 용도지역만 나누지는 않아요. 용도지역으로만 나누지 않고, 용도지구, 특별하게 규제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행위 제한을 해야 되는 동네는 용도지구라는 걸로 지정하기도 해요. 지구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관지구, 경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항공운완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로. 그다음에 특별한 행위 제한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구역은 대표적인 게 뭐냐, 개발 제한구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린벨트 들어보셨죠? 그린벨트가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지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지면 주거지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이지. 주거지면서 상업지역,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자이면서 여자,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용도지구로 어때요? 이건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지역이 미관지구이면서 방화지구다. 이거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땡, 틀려요. 용도지구만 또 구역이 중복 지정 가능하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문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29페이지에 그 가운데 표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용도지구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쭉 나오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경관지구는 참고적으로 옛날에 풍치지구라고 했던 거예요. 일본말이라서 너무 일본틱해서 바꾼 거죠. 그다음에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 이런 게 나오는데 건폐율, 용적률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 계산문지로도 나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다 건축물을 짓는다. 건축물 또는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 건축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공간과 어울리도록 짓느냐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법률이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공간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라고 그럽니다. 대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대지가 있다고 하죠. 이 대지가 건축물을 지을 땅인데 대지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100평인데 만약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 100평의 대지 위에 꽉 메워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물을 짓는데 전혀 규제가 없어서 건축물을 100평의 땅에 꽉 메워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죠. 건물을. 건물을.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도시공간이 어떻게 돼요. 시멘트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죠. 창문이고 뭐고 필요 없죠. 햇빛도 안 들어오죠. 골목길 없죠. 이런 거.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이게 지옥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을 규제해요. 그것을 우리는 건폐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에 대하여 대지 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규제합니다. 1층 바닥 면적을 뭐라고 그러냐.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 그래서 건폐율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건국대학교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건대는 뭐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야. 만약에 건폐율이 60%로 규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건축물을 지을 때 1층 바닥 면적을 몇 평 이상으로 할 수 없다. 대지 100평일 경우에 60평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평은 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40평 비워진 이 땅을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공지. 공지는 애들 공차고 노는 공토가 공지가 아니에요. 공지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의 규제 때문에 건축물을 꽉 메워서 짓지 못하고 남겨둔 바닥 토지가 공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공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이란 1층의 바닥 면적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공간 규제가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건물의 전체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 2층까지 팠고 이게 바닥 면적이죠? 그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지하로 2층, 지상으로 4층짜리 건물이라고 보면 이때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바로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연면적의 비율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학이야? 연세대학이야. 그래서 뭐예요?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외우고요. 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높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용적률을 따질 때 연면적의 비율을 감안하게 되는데 이때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있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더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이게 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하층은 제외돼요. 지하층은 제외된다. 그다음에 지상층이라도 제외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예요. 주차장 면적 제외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또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 이런 거는 제외시켜요. 주민공동시설이니까 마을회관 이런 거.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은 이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뺀다. 이 정도 알아 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는데 건폐율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되고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용적률 보세요.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동그라미 지하층은 뺀다고 지상층이지 지하층이 아니에요.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예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32페이지 토지 이용 활동상의 분류 및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몇 개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나지, 갱지, 공지, 맹지, 택지 뭐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나지 알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지는 제가 얘기했어요. 공지 건축물 꽉 메워서 짓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다. 그 다음에 맹지 알아야지. 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추예요. 맹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로에 닿지 않는 땅이에요. 도로에 접속되지 못한 땅. 도로에 닿지 않으니까 사람이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맹지는 건축허가 안 나와요. 건축물 지으려고 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거 허가 안 해줍니다. 건축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얘기했죠. 대지 대지 그 다음에 8번, 9번에 공안지하고 휴안지 묶어놓으세요. 구분하세요. 공안지나 휴안지나 모두 놀고 있는 땅은 똑같아. 근데 목적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읽어보시고 소지라는 게 있어요. 소지는 뭐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토지예요. 그래서 일명 천여지라고 하는 거지. 천여지 근데 천여지라고 하면 이게 뭐야? 성희롱 뭐 이런 거하고 뭐 여자를 비하한다 뭐 이래가지고 요즘 말 안 써요. 천여지라는 말 안 쓰고 소지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묶어놓고 이거 비교되는 거거든요. 알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22, 3 22번, 23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도 나올 건데 승역지, 요역지 알아 놓으세요. 승역지, 요역지 알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필지하고 획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뭐 가볍게 나오니까 그 이런 뜻 알고 있니? 뭐 이런 수준으로 테스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 건물의 분류에서 30 우리가 건물을 다 분류한다. 그러면 이거 보다가 미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다 그러면 아주 미련한 짓이다. 건물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린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쓸데없이 많이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고득점하거나 아니면 꼭 합격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올 계약성이 높은 것들을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린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학문을 닦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많이 알면 많이 틀려. 조금 알면 조금 틀려요. 자 그러면 34페이지에 꼭 알아야 될 게 1번 단독주택하고 2번 공동주택 꼭 알아야 돼.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지금부터 분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주택을 분류하면 돼요.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온 거죠. 다 요즘 요즘도 나오고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종류만 알면 돼요. 스펙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안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 가구가 있고요. 다 중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공관 이런 것들 봐요. 구색으로 알아 놓으시면 돼요. 네 종류 있다. 단독주택은 조건이 뭐냐 3층 이하이고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어쩌고 이런 거 나오고 다 가구의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는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되고 그냥 이게 종류가 이런 거 있다 정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이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있어요. 다 세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숙사는 이건 주거시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집단적 수용시설이긴 한데 그래서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는 그냥 구색으로 알아 놓는데 이 세 가지는 스펙까지 알아 놔야 돼.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야. 5층 이상 아파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립하고 다세대는 모두가 4개층 이하에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면 다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면적 조건이 달라요. 면적이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얘는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다. 연립이 더 큰거죠. 규모가 그죠? 큰거에요. 그럼 660제곱미터는 뭐냐 660제곱미터는 그 다음에 1제곱미터는 몇평이냐 1제곱미터는 몇평이냐 하면 0.3058인가 아니 3025인가 이래요. 3025 3025 평이에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프게 안하니 요즘에는 평 못쓰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야 3.3제곱미터당 뭐 얼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교활하게 그런데 뭐 그게 그거죠. 3.3평 정도가 3.3제곱미터 정도가 한평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 이게 몇평이 됩니까? 660이면 200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00평을 넘어가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넘어가면 그러면 연립주택이고 그 다음에 200평 이하면 이건 빌라입니다. 다세대의 주택이 빌라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 4번 3번 기숙사 4번 다가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가구 다중 다짜 들어가니까 헷갈려. 다가구나 다중은 모두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에 분류해서 주택에 분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 나머지 시간 많이 남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게 42페이지부터 인데 너무 재밌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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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